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했습니다. 박 시장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되고 시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.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